자 이번 영상에는 액세서리에서 힐프맨이 완장이란 아이템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힐프 성공시 체력을 일정량 회복해주는 좋은 아이템인데요. 이 아이템도 포른산 점핑팔찌 그리고 패스트 리스폰 타이머 그리고 힐프맨이 완장 이렇게 꼭 껴주셔야 됩니다. 자 이번에는 힐프맨이 완장 효과를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가 지금 달아있는 상태에서 힐프맨이 완장을 끼고 힐프를 할 경우는 피가 이렇게 찹니다. 한번 더 버블해주고 그리고 피가 이렇게 또 풀피까지 찰 수 있고요. 이 힐프맨이 완장을 이용해서 난전해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힐프를 계속 이음으로써 피를 조금씩 채워서 역전을 이뤄낼 수도 있겠죠. 힐프맨이 완장 아이템 효과는 여기서 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